안녕하십니까? 수요일 한국TV 뉴스 시간입니다. 혹시 다수의 폭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수의 독재라고도 불리웁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진보적인 발의안이 나와도 다수가 동의하면 법안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 맨션 세금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새로운 세금의 도입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의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각종 신규 세금에 부과해 지친 주민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되는 공공사업, 홈리스 정책, 각종 복지 관련 지출이 커지면서 예산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심각한 예산적자 상황이 발생하자 맨션세를 만드는 등 타주에서 보기 힘든 세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반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 정부 정책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서 세수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세금을 새롭게 만들고 세금을 올리는 권한을 주민 투표로 하자는 발의안이 나오자 주지사는 가주 대법원에 이 발의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은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하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씨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의 11월 선거상정 허용 여부에 대한 심리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경제단체인 가주경제인회의와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 연합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 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독재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원들은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법원에 개입을 청원했고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됩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27일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발의안과 주지사 및 주의회의 세금정책 결정권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결정권과 주의회의 세금정책 결정권한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자가 지난 2년 동안 눈덩이처럼 늘어난 상태여서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주정부의 지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TV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